자 2020년 8월 27일 흉가여행 43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폐교입니다 여러분들 마네킹 폐교 이후에 간만에 폐교 오죠 여러분들 요즘 폐교가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마네킹 폐교 이후에 불쌍 폐교 마네킹 폐교 그 다음에 또 이 폐교로 왔어요 간만에 요즘 폐교 느낌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입구는 아마 잠겼어요 망자가 건들만한 물건은 많이 있네 보시다시피 문은 잠겼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는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셨죠? 와 미쳤다 비도 오고 큰일 났다 어 뭐야? 잠깐만요 와 미치겠다 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와 분위기 엄청 더러워 분위기 엄청 더러워 어? 어? ừmm 어? 에ıdt 102 소리 ன 말 ł 으 아니 잠깐만..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들으시면 대답 좀 해주십쇼 누구세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실례가 됐다면.. 잠깐만.. 이거 해드려도 괜찮은가..? 누구야 너? 이거.. 누군데? 와우.. 깜짝이야.. 누구야? 그냥 온거야 그냥.. 뭐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온거야 그냥.. 알았지..? 그냥 온거야 그냥.. 알았지..? 뭐 얘기는 듣고 왔다.. 얘기는 듣고 왔어.. 얘기는 듣고 왔으니까.. 조금 그냥 우리 얘기로 하게.. 무슨 구두요..?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딴 데가.. 지금 제가 정신이 딴 데가.. 아.. 미친다.. 이거 진짜 파슬부터 뿌려야하나..? 밀가루는 코알때 calmly 코알때만 밀가루도 에그 빨라 아이씨.. 미쳐버렸나.. 나 미치겠어 진짜.. 여기 여러분들 진짜 이상해 여기 있고 나 오늘 빙이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연압.. 연압.. 너 얘기 듣고 왔다 잠깐만..잠깐만.. 사람들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아이고 이쁘다 얘기 듣고 왔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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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만 그렇지, 옳지, 옳지 있어, 있어, 있어 여기.. 갖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거기 누구 있어요? 바람이죠? 바람이잖아 그렇죠 바람이잖아요 맞죠? 바람이잖아 바람 밖에 많이 부네 밖에 바람이 많이 불거죠 바람이구나 바람이야 바람 여러분 바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람입니다 저거 그 소리야 아니야 얘들아 잠깐 피하자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누구..? 잠깐만! 맨.. 뭐야..? 퐁! 야 꼬마야.. 뭐야..? 뭐야..? 저거 겉에 뒤에..뭐야? 잠깐만.. 아..뒤에 누가 따라다닌 것 같은데..잠깐만.. 분명히 아까쯤에.. 여러분들 봤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죠? 분명히 여기서 이쪽 부근인데.. 이쪽 부근에서 뭐가.. 잠깐만..나 뭐 만질 것 같아.. 아..뭐 만질 것 같아.. 방금도 너무 만지.. 아..잠깐만.. 아..누구야.. DMO야.. 아.. vielen.. 아.. 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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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